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기노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전도자의 영적 그릇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영적 그릇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내가 만든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있어야만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급한 사람들 또 출바벨론한 출로마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숨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우리 전도자들은요 예수교수 안에서 24시 인만회일부터 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인 그릇입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순들 앞에서 쓰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로 이렇게 그릇을 바꾸어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겠고 영적인 그릇을 키우고 또 영적인 그릇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와 또 선교를 위한 일로 그 일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천말씀운동 또 237나라 보금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상반기 전도운동의 막바지입니다 디레이를 이번 주일로 정하고 이제 며칠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위의 이 전도 대상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릇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져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은 다 안다고 할지라도요 한 가지 모르는 것 보금을 모르고 있어요 보금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졌잖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보금 이 보금의 필요성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요 참된 보금 안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갈수록 점전도 재앙과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과 고통의 이유 그 역사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본인들이 분명히 이런 영적인 문제, 재앙과 저주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치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요 전도자의 영적인 그릇을 넓히기를 위해서 영적인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한 이들을 깨우치고요 이들을 치유하도록 참된 보금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불러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장 어려운 때에 흉년의 때에 백배의 응답을 주셨어요 백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핍박시대의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백령을 숨겨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백년의 응답 이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이 응답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중심이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오바다에게 주셨던 응답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랩런트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랩런트들이 어려울 때에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랩런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도자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백년, 천년의 응답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이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백년, 천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그 영원은요 영원히 남는 멸류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강구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장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 내가 필요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응답을 불러오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를 알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로마 복음하 당시 바울이 살고 있던 때는 모든 백성들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오렴을 겪고 있고 또 핍박을 받던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로마 복음하 하나님의 뜻이 세계 복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결국은 로마가 주후 313년에 복음하가 되어지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그런 반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재앙을 막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재앙이 막아져요 전도 받게 되어지는 전도 대상자들 전도를 받게 되어진 가정들 그들이 겪어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응답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과 가정 지역을 살려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두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하되 복음을 모르고 재앙으로 치닫는 이들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이제 상반기 전도운동 D-Day가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기도해왔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재앙 속에서 또 이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이 영적인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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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